정지원,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로 여행영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닷컴 박기범 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충수업. 에피소드 두 번째 탑승수석하기의 두 번째 보충수업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문장들을 가지고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본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문장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 좀 연습을 해보려고요. 페이지 71페이지. 71페이지가 아니라 71페이지. 그거 딱 가운데 있는 문장인데요.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바로 붙일 수 있나요? 이런 거 있죠. 경유를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경유를 할 때 어떤 경우는 그냥 서울에서 짐을 붙이면 그냥 최종 목적지까지 바로 가서 거기서 한 번만 찾으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경유지에서 한 번 찾았다가 다시 체크인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종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면 제일 좋죠. 그렇죠. 중간에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또 구천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또 검색 때 통과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바로 붙일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장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 이 영어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최종적인 건 뭐예요? final. 그렇죠. final. 그 다음에 목적지. 목적지는 뭐죠? 도착지. 목적지. destination. 물론 운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도착지라는 말에서 추론이 된 거예요. 운명이란 말은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운명. destination.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그 결론. 도착지. 이런 거죠. 그래서 destination. 이게 도착지고요. 거기서 운명이라는 뜻까지 추론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final. destin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짐이라는 말은 luggage라는 말 또는 baggage. 이거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로 이게 뭘까? directly?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한번 봅시다.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바로 붙일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나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나요? 그럼 뭐예요? 시작. can I? 그렇죠? 시작. can I? 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시작. can I check? 시작. can I check?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이 체크라는 말이, 체크라는 말이 짐을 붙이다, 수속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an I check? 시작. can I check? 내가 붙일 수 있어요. can I check? 뭐를 붙여야 돼요? 내 짐이니까. my luggage. 붙이면 되겠죠. 시작.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배기지로 해볼까요? 시작. can I check my baggage? 시작. can I check my baggage?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붙이는지가 나오면 되는데 그 전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바로, 쭉, 쭉 붙일 수 있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쭉이란 말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짧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쭉이란 말, 쭉 짐을 붙여요. 쭉 뭐예요? 쭉 through, 그렇죠? through. through가 쭉이죠. 그래서 check my luggage through 그러면 내 짐을 through, 쭉 체크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됐나요?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됐어요? through 그러면 자꾸 see through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죠? 음란막이가 지어서. 아무튼 check through라는 거, 이거 수고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check, 붙이다. 뭐를? my luggage를. 어떻게? 쭉 붙여요. 됐죠? 내 짐을 쭉 붙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자,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최종 목적지까지니까 to, 전치사 to 있어야 되겠죠? to the final destin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to the final destination. 붙여서 완성해 볼게요. 시작. can I, 뭐 할 수 있어요? check, 뭐를요? my luggage, 어떻게? through, 어디까지? to the final destination. 연결해서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to the final destination. 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to the final destination.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좀 까다롭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can I check my luggage through to the final destination. 이렇게 물어보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짐 안 찾으면요. 그 비행기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짐 찾기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만일에 아니라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긴 해요.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라 그러면은 중간에 기찍지에 내리셔가지고, 비행기에 내리셔가지고 짐 찾으셔야 돼요. 뭐 찾는 요령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그 컨베이어 벨트 있죠? 거기서 짐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챙겨주셔가지고, 나와서 또 입국 수속까지 하셔야 돼요. 수속하고 저 짐 검색하고, 나와가지고 그 짐 다 들고 있다가, 또 비행기 탈 때 또, 그 뭐야, 체크인 카운터 가셔가지고, 새로 보딩 패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짐도 또 붙여야 돼요, 또. 그러니까 새로, 인천에서 떠나실 때 수속하는 과정 있죠? 그거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그거 하나 좀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72페이지 넘어가세요. 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죠. 이 짐은 제가 기내로 들고 가도 되나요? 자, 여러분. 이게 저 짐이 좀 묵직하고 크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짐은 제가 기내로 들고 가도 됩니까? 됐죠? 이것도 또 제가 뭐 해도 되나요? 그랬으니까 또 뭐예요? Can I? 그렇죠? Can I? 제가 뭔가 해도 되나요? Can I? 그렇죠? 뭘 해도 되나요? 들고 가도 되나요? 이거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거를 우리가 운반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운반하다. carry. carry. c-a-r-r-y.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반해도 되나요? 갖고 가도 되나요? Can I carry? 시작. Can I carry? 캐리가 아니고요. carry. carry. 됐죠? 시작. Can I carry? 제가 운반해도 되나요? 뭐를요? 뭘. 이 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this bag. 또는 뭐, 그죠? this luggage 해도 되지만, this bag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시작. Can I carry this bag? 시작. Can I carry this bag? 됐죠? 음. 뭐, 내 짐이라고 그러고, Can I carry my bag? 해도 되죠. 근데 이 짐, 이 짐. 그래서 Can I carry this bag? 됐죠? 그러면 짐을 어디로 운반하나요? 어디로? 기내로. 비행기 안으로. 비행기 안으로. 이거죠. 기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으로 그래가지고요. 안으로는 뭐예요? into. 그죠? 안은 in이고요. 으로는 to잖아. 그래서 안으로 into. 어디 안으로 들어가나요? into the plane. 이렇게 하셔도 뭐, 큰 오해는 없겠죠. 음, 이렇게 해도 다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행기 안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예, 선실이죠. 우리가 그, 승객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음, 요거를, 캐빈이라고 그래요. 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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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캐빈 그러면 오두막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뭐, 사람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곳. 요러걸 이제 캐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캐빈 크루라고도 해요. 저기 승무원을요. 캐빈 크루. 크루. 크루 아시죠? 그래서, 캐빈 크루. 마찬가지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간다 할 때는, 사실은, 이 승객실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음, into the cabin. 요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나요? 시작. can I, 뭘 해요? carry, 옮겨요. 뭐를? this bag. 어디 속으로? into the cabin. 되셨죠? 시작. 시작. can I carry this bag into the cabin? 시작. can I carry this bag into the cabin? 시작. can I carry this bag into the cabin? 되셨죠? 그래서, 뭔가 좀, 알송달송 할 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 짐, 갖고 들어가도 되나요? 그죠? 특히, 뭘까요? 뭐, 핸드백이라든지, 등배낭이라든지, 특히, 카메라 용품, 이런 거는 사실, 짐칸에 못 씻거든요.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노트북, 이런 것들은 주로, 캐빈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확인차,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오늘은, 두 문장을 해봤네요. 그죠? 뭐였어요? can I track my luggage through to the final destin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can I carry this bag into the cabin? 자, 이 두 가지 문장,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요, 여행 떠나실 때, 문제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한마디로닷컴 박희범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